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근고갯길 사근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사근고갯길이 될 텐데요. 지도상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과 청계천 건너편의 용답역 사이에 이 고갯길이 바로 사근고갯길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성동구 사근동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사근동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근동의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양대학교와 관련된 시설들이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근동에 영역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4대 부속중고등학교 사이에 사근고갯길이 놓여 있고요. 그 남쪽으로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양대학교와 관련된 학교 시설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동쪽으로는 청계천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성동구의 많은 동들 중에 최근에 핫해진 동네들 성수동이라든지 옥수동, 금호동, 응봉동부터 행당동 등 마장동 등 다른 동네에 비해서 사근동이 우리에게 확 떠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근동을 대표할 만한 지형진물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한양대학교와 사근동이 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근고개, 사근동이라는 것의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 신라시대부터 세워졌던 사근사라는 절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래사자가 앞에 붙어져 있는 이유는 이곳이 서울의 내수에 해당되는 청계천이 내수가 중량천과 만나는 지점에 즉 출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저지대이다 보니까 이곳에 모래가 많이 쌓여서 모래사자가 이루어지는 사근사라는 절이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보면 마보단, 마조단, 섬목단, 마사단과 같이 이 말과 관련되어서 하늘에 재를 지내던 공간들이 사근사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이 지역이 이 마을방목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탈진 언덕의 넓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마조단과 같은 재단이 차지하고 있는 야트막한 언덕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사근동, 사근고개라는 지명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근고개길은 여전히 이의 지도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청계천을 따라서 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모래사장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편의 넓은 뜰이 중량천을 중심으로 해서 논입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이 지역이 저지되다 보니까 뻘 지역으로 이 뻘 지역의 논이 형성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이 75.9m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한양대께 가장 높은 언덕 부분이 되겠고 이곳에 일찍이 마조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m와 75.9m 사이의 고갯길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근고갯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근동은 일제강점기 때는 사근정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었고요.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논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사근정 일대에는 그다지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지 않은 높은 언덕지역에 해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의 항공사진을 통해서 현재의 한양대학교가 털을 잡은 언덕배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아차산 용마산 쪽의 넓은 뜰이 바로 이 뻘 지역에 해당이 돼서 중량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지역의 넓은 뜰이 이렇게 논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성동교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성동교가 이제 나가서 한강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서울의 동쪽의 이 저지대를 형성하는 지역에 그나마 야트막한 야산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양대학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편으로 청계천 변에 해당되는 곳이 오늘날의 사근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 밖에 이 살고지 목장이 조성이 되는데 오늘날의 이 뚝섬 성수동 일대에 해당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동대문 밖 살고지 목장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살고지 목장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살고지 다리로 알려져 있는 재반교가 놓여져 있었고 살고지 벌이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 박목장으로서 이용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살고지 벌이 되겠고 그 가까이에 이 마조단이라고 해서 말의 무병과 번식을 위한 재단이 마련이 된 지역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근동 일대의 한양대학교의 가장 높은 언덕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 이 임금님이 동쪽에 계시는 조상의 묘를 찾아뵐 때 지나갔던 중요한 루트로서 한양도성에서 광나루를 거쳐서 광주나 여주 지역으로 영월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살고지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광나루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동대문을 벗어나서 동묘를 거쳐서 왕심리를 거쳐서 동쪽으로 나아가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일찍이 이렇게 지대가 낮춘 뻘 지역이다 보니까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뻘밭동네 시골동네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나리 꽝으로 특별히 유명했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사근동을 할 때는 도끼근자를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한자는 미나리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나리근을 썼던 것이 무슨 연유였었는지 이렇게 도끼근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사근동 할 때 우리가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원래는 미나리와 각종 체세를 재배하던 동네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염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오면서 특히 주택가로 바뀌어 나갔고 청계천변에는 판자촌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8년도에 이 지역의 당시 지도를 보게 되면 이곳에 엄청난 집들이 이렇게 청계천변으로 들어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동네의 판자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계천변에 판자촌. 그래서 사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편이 한양대가 되겠고요. 청계천변에 많은 이런 판자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근동하면 예전 사람들은 이곳을 청계천 판자촌 지역으로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이곳에 판자촌들이 대단히 많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그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많은 주택들이 청계천변에 들어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 지역과 관련되어서 임금님의 행차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유릉으로 행차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유릉은 그의 첫 부인이었던 순명 효황후의 무덤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근고개를, 사근고개, 사근현을 지나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가 묻혀지게 되는 1920년대의 순종 황제의 대여 행렬 또한 이 살고지 길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살고지 길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당시에 그의 부인이 모셔져 있었던 순명 효황후의 유강원이 있었던 자리가 오늘날 어린이대공원이 된 것이죠. 이곳이 어린이대공원이 되면서 능동이라는 지명이 붙여지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76년도에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질 때 이 살고지 길에 있었던 많은 판자촌들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지역 개량사업의 결과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곳의 판자촌이 일거에 철거되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고지 길에 있었던 그 수많은 판자집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오랜 동안 이곳이 방치되어 오다 보니까 사근동과 사근동의 지명조차도 우리가 점차 잊혀져 가게 되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부순환로의 진출인로가 있는 이 동네가 바로 이 사근동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한양대학교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판자촌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잘 정비가 된 중량천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이 지역, 사근동 일대 전 지역을 이렇게 한양대학교 관련된 시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사근동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살기보다는 접근하기보다는 대학교로서 이렇게 털을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예전에 일찍이 살고집벌에 마조단이 있었던 곳 또 미나리 꽝이 있었던 곳 혹은 판자촌, 상계천 판자촌으로 이렇게 기억되던 곳들이 점차 잊혀져 버리게 되었고 더욱 이를 부추기게 되었었던 것이 원래 이 한양대학교와 관할이었던 것은 행당 3동이었는데 1980년에 이 행정동이 사근동으로 통폐합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불일치하게 됐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 한양대학교의 대부분은 사근동에 속해 있지만 정문 쪽은 법정동, 행당동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결국 법정동은 행당동이면서 행정동은 사근동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한양대학교 하게 되면 기억나는 것이 행당동으로 이렇게 기억되다 보니까 사근동이라고 하는 행정동령 자체가 결국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근 고갯길과 더불어 이 사근동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